자, 우리 12월 말이 되면 짱구패션이 관계자들, 우리 회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재무제표라고 얘기했고요. 재무제표 5개 중에 첫 번째 거인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를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무상태표를 배우고 있고요. 재무상태표는 자, 이렇게 T자형 모양에다가 왼쪽에는 자산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온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일자랑 회사랑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자산은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 현금화가 되는 애들,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 안에는요. 첫 번째 당자자산이 있었었고요. 이게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힘들게 3시간 동안 배웠던 아주 중요한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자,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지나서 현금화가 되는 애들, 보통은 사용하려고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애들을 비유동자산에 분류를 합니다.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배우시는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서 딱 티가 나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면 돈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자산을 투자자산에 분류합니다. 두 번째, 형태가 있어가지고요. 유형. 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얘랑 똑같은데요. 형태가 없어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엑셀 이런 것들 형태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돈 주고 구입을 해서, 돈 주고 구입을 해서 과거 산태로, 지금 내가 그 엑셀을 사용하고 윈도우를 사용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쓸 거잖아요. 자산의 예요권 만족하죠. 형태가 없을 뿐이에요. 유형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어디에도 들어가기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기타스러운, 잡스러운 애들, 걔네들은 그냥 모아서 기타 비유동자산에 넣게 됩니다. 자, 자산 파트는 이렇게 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당자자산,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별표시 두 개. 재고자산은요. 반드시 나와요. 한 10%.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4문제 정도 나오니까는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시 다섯 개. 투자자산, 지금 배울 거예요. 별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유형자산,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와요. 별표시 다섯 개. 유형자산을 알면요. 무용자산도 그냥 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가요. 거의 비슷해요. 형태만 없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별표시 한 개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기타 비유동자산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여기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 가볍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부터 치고 갈게요. 반가루 1번 투자자산의 의의. 자, 중간 부분에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 창출이나 타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써 보유하는 자산. 그 바로 아래 나와 있는 부분 밑줄 치고 별표시죠. 투자 목적의 자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시 해주세요. 내용은 그게 다예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투자자산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면 투자자산. 그게 다입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떤 게 투자자산인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자, 반가루 2번 투자자산의 분류 부분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뭔지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장기 금융 상품. 자, 장기. 이름에서 나오죠? 우리 회계는요. 장기랑 단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1년 기준이요. 반대는 뭐예요? 단기 겠죠. 장기 금융 상품. 단기 금융 1년이 넘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 뭐겠어요? 단기 금융 상품. 우리 단기 금융 상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거기다가 페이지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7페이지에 우리 단기 금융 상품 배우고 오셨습니다. 그거에서 1년만 넘어가는 애들이라면은 어떻게 한다? 장기 금융 상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된다. 동그라미 2번. 장기 투자증권입니다. 장기 투자증권.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는 뭐겠어요? 단기 투자증권이죠? 이것도 배운 것 같아요. 어디서요? 우리요. 투자증권이라는 거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 할 때 우리 유가증권 배우실 때 따로 파트를 내서 배웠어요. 어디 어떻게 해요? 유가증권을 샀어요.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샀어요. 그럼 나는 이 주식이나 채권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준다고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적는다고요? 아니죠. 내가 그걸 왜 취득을 했는지. 이게 채권인지 주식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왜? 아니, 그냥 단기에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서 적는 게 단기 매매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아니, 이거 갖고 있으면 이자도 준다고 만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나 그냥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돈을 돌려받을 채권 이자 따박따박 받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세 번째 내가 이걸 왜 샀어요? 왜? 아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겼네? 뭐 외상값을 못 갚는 애가 돈 대신 나한테 이걸 줘갖고 내가 생겼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팔 수도, 매도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팔리면 팔지 뭐.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채권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주식 채권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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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우고 있는 장기 투자증권은요. 장기 투자증권은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은 아예 살 때부터 난 단기로 사고 팔 애였어요. 이름에서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럼 얘는 장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증권에 올 수 없어요. 대신에 단기 투자증권에 가겠죠. 자, 만기 보유증권.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1년 안이 만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기는 좀 더 길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는 길게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 보유증권 장기고요. 매도가능증권도 뭐 1년 내에 팔 생각이 있었으면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왔겠어. 그냥 생기니까는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 대충 살자 생긴 김에 갖고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긴 김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별 의도가 없는 거예요. 팔리면 팔리는 거지. 장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는 와중에서도 자, 만기 보유증권 내가 3년짜리였는데 어, 1년이 넘어가네? 근데 1년 지나면 2년 남죠. 2년 지나면은 1년밖에 안 남아요. 이러한 경우라면 만기까지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만기가 1년 이내로 이제 도래했어. 그러면 단기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가능증권 생긴 김에 갖고 있는 거죠. 대충 살자 생긴 김에 그냥 갖고 있는데 근데 어? 이거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서 올해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얘도 단기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어떻게 된다?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장기로 빠지게 된다. 자,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투자 부동산 뭐 설명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어떤 걸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부동산 안에는 토지라는 게 있고 토지라는 게 있고 건물이라는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갖고 있다든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갖고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토지 건물이라는 이름 대신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쓰자. 자, 동그라미 4번 지분법 투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드러눔 봤어? 이런 게 있다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정도만 물어봅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뭔지 정말 맛보기만 가르쳐드릴게요. 지분법 투자 주식은 우리 시험에서 자세하게 절대 안 물어보고요. 위로 올라가서 뭐 재균관리사나 아니면 1금 회사나 좀 물어볼 만한 건데 어떤 거냐면 짱구 패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짱구 패션이 원래는요 짱구 패션보다 주식회사 짱구 투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요 다른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벌면 나도 그 주식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예요. 짱구 투자가 밑에 짱구 음료 짱구 분식 짱구 또 뭐가 있을까요? 짱구 슈퍼 이렇게 합시다. 주식회사 다 주식회사예요. 이런 식의 주식회사들을 다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짱구 투자라는 모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주식을 50%냐 80%냐 100%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짱구 슈퍼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너 주식 많이 갖고 있는데 너 것도 벌렸네 올려 짱구 슈퍼가 떨어졌어 그러면 너도 떨어졌네 수익이 너도 줄여 이런 식으로 우리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이 지분률만큼을 적용한다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셨으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충분한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물어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동그라미 5 기타의 투자자산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1에서 4까지 들어가지 않는 임차 보증금 등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밑줄만 하나 칠게요. 백급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처분이시 끝부분 처분이시에는 투자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영업의 손익으로 처분 금액과 장부가치의 차익을 처리한다. 영업의 손익에 동그라미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어렵게 썼대? 내가 받을 금액 내가 돈을 받을 금액 또는 받은 금액 이거랑요. 내 마음속의 금액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은 게 더 많으면 이익이죠. 내가 돈을 받은 게 더 적어요. 내 마음속에 더 금액이 커요. 백만이라고 생각했는데 8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손실이죠. 그 내용입니다. 즉 장부 금액 내 마음속의 금액은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장부에 적어놓은 금액이에요. 나 저 의자 얼마짜리 내 저 차 얼마짜리 내가 알고 있는 내 장부에 적어놓은 내 마음속의 금액 그거보다도 돈을 더 받으면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거보다 돈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손실이겠죠.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나와있는 것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하여라 주식회사 3일은 2001년 7월 1일에 여유자금의 투자 목적으로 중요한 말 나오네요. 투자 목적 여러분들 이런 내용 나오면 잘 캐치하셔야 돼요. 여기 투자 목적으로 2년 만기 천만원에 정기예금을 정기예금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현금을 내고 적어주세요. 현금을 내고 현금 동그라미 그래서 나는 돈을 천만원을 내고 어떻게 해요?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어요. 내 주머니에서 천만원 나가요. 팩트부터 봅시다. 내 주머니에서 천만원이 빠져서 나가요. 내 주머니에서 천만원이 빠져서 나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대변 현금 천만원 자, 천만원 나가면서 타치하고 저기서 문 열고 들어온 애가 있네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은 정기예금이래요. 정기예금 천만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기 아, 장기 금융상품 왜요? 2년 만기니까 장기 금융상품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장기 동안 투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회계 주식 천주를 자, 현금 안 적혀있죠? 현금이라고 이렇게 가로 읽어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현금 주식 자, 주식을요. 천주를요. 500만원에 현금을 주고 구입을 했대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팩트 봅시다. 내 주머니에서 뭐 나가요? 현금 빠져나가죠. 기분 나쁘니까 대변 대변에 현금 500만원 빠져나갔고요. 대신에 문을 열고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현금이랑 나가면서 현금이 타치하고 들어오네요. 이름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 주식이래요. 어, 그래 주식. 어, 알겠어.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주식을 들어올 때는 예, 뭐라고 적는다고요? 회계 주식 주식이라고 적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나 왜? 예, 만기까지 갖고 있으려고? 아니죠. 단기에 사고 팔려고?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생긴 김에 갖고 있는다고? 매도가 그냥 가능한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500만원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충 적자. 돈 나간 김에 들어온 주식이니까. 아시겠죠? 주식이나 채권이 들어오면 단기냐 만기냐 아니면 그냥 매도냐 매도가 가능한 애냐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유휴 자금의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돈 남는데 자, 토지를 느낌 뭐죠? 부동산이네요. 투자 부동산. 현금 안 적혀 있어요. 현금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1억원에 구입하였다. 자, 자, 한번 봅시다. 내 주머니에서 3일 주머니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아, 이제 지겹죠? 현금 빠져나가니까 아휴, 대변. 네, 적겠습니다. 1억. 자, 현금 나가면서 타치하고 들어오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토지래요. 그래서 토지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아, 우리 머리 빵 치고 가는 게 있죠. 뭐요? 투자 목적으로 산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준다고 했죠? 투자 부동산 1억. 이렇게 잡아주시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자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10페이지 유형 자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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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